휴대전화 이용해서 나쁜 짓 한 사람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족과는 아니고 택시기사님께 나쁜 짓을 한 20대 남성에 있습니다. 자, 내비 찍어드릴게요.입니다. 이거 제가 사건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한 남성이 인천에서 강남 가주세요 하면서 6만원에 갈게요 하고 6만원 드린다고 한 거죠. 그래놓고 6만원이 아니라 16만원 입금했어요. 현금 나머지 돌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기사님이랑 기사님이 저는 앱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하니까 현금 인출기를 같이 간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택시에 탑니다. 그리고 나서 기사님 핸드폰 좀 주세요. 제가 내비 입력해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휴대폰 건넸겠죠. 그리고 나서 승객이 15분 동안 만지작 만지작 하더니 1,500만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당한 기사님들 한둘이 아니라는데 범행 수법이 어땠나요? 이 범행 수법은 다 동의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과하게 돈을 일단 송금을 한 다음에 돈 좀 돌려주세요 하면서 인근의 어떤 현금 인출기, ATM기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서 택시기사님이 자신의 계좌로 일단 돈을 출금을 하겠죠. 출금할 때 그 택시기사 뒤에 몰래 서서 이 가해자가 이 택시기사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훔쳐봤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택시로 돌아온 후에 택시기사님의 핸드폰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한번 주세요 하고 받습니다. 받고 나서 내비게이션 목적지의 주소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합니다.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이 택시기사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자신의 대포통장 명의로 예약 송금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의 17명의 택시기사님이 피해를 보셨고 총 금액은 1억 5백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피해 기사님이 17명 일부러 고령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은 저희가 미터기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밤에 어떤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하니까 믿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계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령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사기의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법이 그렇게... 더 나쁘다. 어르신들 상대로 하면... 그래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게 법안이 논의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이건 가중처벌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사님들께 휴대전화 승객이 한다 그래도 함부로 넘겨주지 말아라라든지 옆에서 지켜보라라든지 이런 사전 교육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피해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휴대전화 진짜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타인에게 함부로 좀 넘기면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쁜 승객 구속이 됐다고 하고요.